소비 패밀리즈의 소비생활 팁 50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땡땡 인터넷이죠? 이사에서 서비스 이전 신청하려 전화드렸어요 고객님 주소는 현재 서비스 설치 불가 지역이라 2개월 이내 설치를 해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아,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하하하하하 계약해지 누락, 위약금 부당청구 등 피해 주의 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까지 계약서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흠, 겨우 찾았어